진진경 미스트로트 3 참가 유력 진진경 정보 알아보기 최근 뛰어난 트로트 실력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진진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진경 나이 및 국적 진진경은 중국 흥룡강성 출신으로 틱톡커로 활동 중이며 트로트를 부르며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어 노래를 능숙하게 부르지만 그녀의 국적은 중국이며 1998년 10월생으로 현재 25세입니다. 진진경은 진진경 타타타, 진진경 만년사랑, 진진경 도지도요 등의 노래로 유명하며 음악실력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성 중 하나로 하울빈, 지린, 선양과 인접해 있습니다. 진진경 대표곡 및 활동 진진경은 조선족으로 어린 시절부터 노래와 춤에 관심을 가지며 현재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그녀의 라이브 방송은 주로 한국 노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곡을 선보이며 주간 사회 방송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진진경의 대표곡으로는 도지요요, 만년사랑, 그리고 승리하자 연변 등이 있으며 그의 트레이드마크로는 홍악을 자주 사용합니다. 미스트롯 3 참가 관련 진진경은 중국 내에서도 오디션 우승 경험이 있으며 미스트롯 3 오디션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일부 팬들로부터는 미스트롯의 강력한 우승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미스트롯 3에 출연한다면 더욱 유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 진진경의 노래를 들을 수 있으며 그의 뛰어난 실력으로 인해 미스트롯 3에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